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낮에 전어회를 떠와서 먹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전어회를 좀 남겼어요 이 전어회를 타란툴라 제가 키우는 타란툴라 한테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회를 과연 타란툴라 들이 잘 먹을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보면은 어 제 타란툴라들은 좀 굶었어요 얘네들이 요새는 밀엄을 잘 안먹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이 생생선을 생전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화이트닛 얘는 좀 밥을 안먹은지가 좀 돼가지고 아마 먹을거에요 예전에 광어회를 준적이 있는데 광어회는 굉장히 잘 먹더라구 자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광어회를 준적이 있는데 아주 잘 먹더라구 여기서 한 젓가락 걸러서 정확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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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에 동리자국 생긴거 같아요 나무젓가락을 뭔가 딱딱한걸로 찌르는 느낌이 났어요 동리로 아마 나무젓가락을 공개한거 같아요 먹으려나 먹으려나 일단은 일단은 이제 놔두고 다중돼임만 한번 먹을겁니다 다음번에는 얼마전에 탈피를 맞춘 얼마전에 탈피한 셀몬 얘는 아직 좀 덜큰인데 얼마전에 탈피했어요 너도 너도 한 젓가락 넌 좀 둔치가 좀 작으니까 일단 작은거랑 봐봐 이거 뭔가 배 "-백같은 sehe 4 눈 destro contrôle 2 이거 막 공격자세 취하네 탈피 껍질 보세요 탈피 껍질 보이십니까 탈피 껍질 이게 타란톨라가 움직임이 있어야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데 아마 나중되면은 울고 있을겁니다 그 다음에 멕시칸 레드니라구 탈출의 기재에요 엄청 탈출을 잘합니다 멕시칸 레드니라구 탈출 얘도 한번 한 마리 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한쪽 크니까 한 이 정도? 뭐 틀えっ? 땀?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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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와 역시 그래 잘 녹혀먹어 역시 너는 반응이 좋구나 회도 잘 먹는 멕시칸 레드니 먹는다 먹는다 주둥이 움직인다 이걸 아마 내일되면은 녹여서 싹 먹을겁니다 회 같은 생선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독을 주입하면 다 녹여서 먹습니다 참 그 순간에 지금 화이트니가 회를 물었어요 입에 제가 말씀드렸죠 회먹는다고 자 좀 있으면 먹을 거라고 했죠 아까 회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회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회도 잘 먹네요 전후에 전후에도 아주 잘 먹습니다 맛있냐 제가 좀 화이트니를 들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잘 안보이시나요 잘 안보이시나요 해 물고 있는 거 보이나 자 이렇게 나눠주고도 해가 좀 남았는데 자 일단 먹으라고 조용히 먹으라고 내비두고 커벌트 블루 커벌트 블루 커벌트 블루도 좀 챙겨야지 커벌트 블루입니다 땅굴을 어마어마하게 잘 파세요 지금 커벌트 블루가 버러우성 타란톨라 커벌트 블루하고 파란톨라라서 이렇게 탈피할 때 되면 얘네들이 구를 파더라구요 얘는 이렇게 해 놓으면 먹을 거에요 아마 입구에다 놔두면 먹을 겁니다 갑자기 막 툭 튀어나온 건 아니겠지 이렇게 놔두면은 아마 저녁때쯤 되면 이 생선이 사라져 있을 거에요 제가 갖고 가서 이 굴 아래에서 먹을 겁니다 얘는 먹는 모습을 아쉽지만 볼 수가 없어요 버러우성이라 여러분들 버러우성 뜻이 뭔지 알죠 타란톨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버러우성, 배해성 배해성은 말 그대로 사육장 안에서 배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애들이고 버러우성은 고를 파고 들어가서 생활하는 애들이 버러우성입니다 자 지금 우리 죽어도 이렇게 해가 좀 남았는데 한번 햄스터한테 한번 줘볼까요 햄스터? 햄스터한테 골든 햄스터한테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골든 햄스터한테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골든 햄스터한테 한번 반응을 한번 봅시다 골든 햄스터한테 한번 봅시다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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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 먹어? 왜 이렇게 잘 먹어? 아니, 너... 너 생선이 왜 이렇게 잘 먹었어?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너 생선을 이렇게 잘 먹었어 야 굉장히 잘 먹네요 종종 생선을 한 마리씩 전어를 썰어다가 좀 줘야 겠습니다 센거는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먹네 자 그러면은 다른 골든 햄스터도 얘가 암컷이예요 수컷 골든 햄스터도 한번 챙겨 주도록 할게요 수컷인데 수컷 골든 햄스터도 한번 너는 지금 덩치가 크니까 너도 큰거 하나 먹어라 너는 안 먹냐 왜 너는 안 먹어 왜 너는 안 먹냐 암컷은 먹는데 또 수컷은 안 먹네 편하네 너는 그냥 잠이나 자 그러면은 퍼렘스트한테 한번 줘봅시다 퍼렘스트 얘는 좀 많이 식탐이 많아 가지고 얘는 먹을 줄 몰라 얘네 안 먹네 안 먹을래 어? 먹냐? 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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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먹는 애도 있고 안 먹는 애도 있고 그러네요 정글 햄스터도 한번 줘봐야죠 정글 햄스터도 한번 줘봐야죠 얘가 펄 햄스터 정글 햄스터도 한번 한마리 줘보도록 할게요 정글 햄스터 정글 햄스터 자 여기 먹어봐 오오 먹네 맛이 없냐 안먹으면 안준다 너 혹시 마늘은 먹냐? 매울텐데 안먹으려면 말아줄게 얘는 엄청 잘 먹는데 지금 새끼들한테 한 번 줘볼까요 임시로 지금 새끼들을 여기다 지금 한 대 몰아넣고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성체되면은 다 이렇게 따로따로 키울 거에요 지금 새끼라 임시방편으로 두고 있고 새끼들한테 한 번 회를 한 번 줘볼께요 골드네미스터 새끼들 인데 먹을래? 별 관심이 없는거 새끼들은 싫어하네요 새끼들은 별 관심이 없어 합니다 연락처 ряд 말은 다음은 마지막은 부동산 마지막은 조명 염 염 감사합니다.